안녕하세요 쇼미데이템의 송지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테일러 스트랩이에요 스웨이드 웹 제품이고요 이름 그대로 스웨이드 재질을 끝에 처리를 시켜서 좀 고급스러운 테일러만의 오리지널 스트랩입니다 직물로 촘촘히 짜여져 있는게 인상적이고요 착용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명같이 코튼 재질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감처리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양끝에 스웨이드라서 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달라붙는 그런 착용은 아직 안해봤지만 그런 느낌이 전해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테일러 노고가 딱 고급스럽게 바뀌어있네요 그러면 기타에 착용을 할게요 제가 스웨이드, 아, 테일러 기타 착용한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가 네 만약 이쪽에 핀이 없을 경우에는 이 앞쪽에 밑끈을 이용해서 통기타 연결하시는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 직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스트랩, 홀리로 되어 있는 재료보다는 약간 무게감이 있고 딱 안정감 있는 그런 무게예요 짠 이렇게 친순하게 딱 잡혀주는 느낌이고 통기타고 가벼워서 날려지는데 그 날림을 이 스트랩이 조금이나마 보완해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착용감도 나름 좋고요 하지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좀 흔적거려서 좀 더 넓었으면 해 봤을 것 같은데 테일러에서 나온 테일러만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그리고 오리지널 제품 테일러만의 스웨이드웨이 갖고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지하의 썬데이 기타 은은이 지하의 썬데이 흔적거려 1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